오늘 어떤간증 4342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여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간증 4342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서 안수하여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즉시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죄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죄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죄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죄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이웃 층간소음에 다툼이 사라질지다. 이웃 층간소음에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가정경제가 회복될지다. 가정경제가 회복될지다. 여러가지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각종 이웃 다툼이 해결될지다. 이웃 다툼이 해결될지다. 모든 이웃의 분쟁들이 다 해결될지다. 분쟁이 해결될지다. 가족의 모든 다툼이 사라질지다. 가정의 모든 다툼이 사라질지다. 각 가정의 경제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질병이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안병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다. 나사리에서 치유될지다. 십자가 보일을 필요해서 퍼퍼스 좀 쏟아져서 지금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십자가 보일을 필요해서 퍼퍼스 좀 쏟아서 다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지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식도암이 치유될지다. 식도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질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저혈압이 치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될지다, 태행성 무릎관절이 치될지다, 태행성 무릎관절이 치될지다, 르마체스 관절염이 치될지다, 허리디스크 치될지다, 목디스크 치될지다, 치매가 치될지다, 조상저죽기신이 끊어질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끊어질 때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 때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 때다 또한 변비가 치료될 때다 수면착에 불면증이 치료될 때다 여러가지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사여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질병인들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 사여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때다 나살서도 기적이 일어날 때다 주님이 임하여서 지금 믿음으로 병든 부분에 손을 댄자마다 지금 주님이 안 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머리에 안 사여서 십자가 보이피로서 뿌려서 깨끗게 치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댄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때다 나살서도 기적이 일어날 때다 믿음으로 손을 댄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다 나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다 눈에 시력이 나쁜 사람이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눈에 시력이 나쁜 사람 오른쪽 눈이에요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력이 오른쪽 눈에 시력을 잃은 사람이 주님이 안수하여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서 오른쪽 눈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에스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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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ность 다리를 절고 있는 왼쪽 다리네요 다리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쪽도 주님이 피부들 손으로 안수하여서 깨끗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왼쪽 다리 약간 저으신 분 더 가늘어요. 오른쪽 다리보다 좀 가늘게 보이는데 그 다리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 피부는 서로 안 서여 시슨듯이 낫게 될지다. 나사로서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다. 주님이 그 왼쪽 다리에 힘을 주십니다. 그 다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가 가늘어요. 오른쪽 다리보다 많이 가는데 거기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다 치유가 안되고 그것은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주님이 다 안 서고 계십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임하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 다리 그쪽 그분 다음 시간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중보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쪽 눈에 주님이 시력을 잃은 사람 같아요. 그 오른쪽 눈을 주님이 피 묻는 손으로 안 서하십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나의 어떤 가정 밑에다가 간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글을 써주시면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아